사장님 건강 조심하셔야 돼. 건강이 상당히 좀 안 좋아. 그죠? 어휴. 몸이 많이 지쳐있고 기운이 없어.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여가셨어? 사장님 상품 탔는데? 상갓집은. 언제 갔다 오셨어? 서너 달 됐는데 바로 위에 형이 돌아와서. 바로 위에 성이요? 얼마나 됐어요? 노제 달 됐나 봐요. 그 치르고 나서 선생님이 몸이 안 좋을 텐데 안 좋았는데. 아니 그 전부터 몸은 안 좋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근데 몸이 지금 계속. 안 좋아 머리가 아프고. 댓글도 땡기고 지금 너무 어지러워 죽겠어. 오늘 병 갔다 여기 온 거. 뭐가 잘 힘들어. 그러니까 목도 뽀뽀대고 근데 자꾸 내가 눈에 검은 그림자가 보여 사장님. 보면 그림자가 보여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꾸 상갓집에 갔다 온 게 지금 진을 치고 있어 사자가. 몸조심 하셔야 돼. 몸조심하고 사장님이 몸을 좀 이렇게 뭐라 할까. 몸이 이렇게 목 안 돌아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몸으로 쳤거든 사장님이. 그 전부터도 목을 쳤는데. 지금도 또 목을 쳤어요. 몸으로 이거는. 좀 방법을 하셔서 이렇게 좀 풀어내셔야 돼. 그래야지 사장님이 좀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괜찮아요. 그거 땜에 모셨거든 지금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그렇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몸이 그렇고 몸도 아프고 지금 사장님은 모든 사업이 막혀 있어요. 금전도 그렇고 모두가 인간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막혀 있어요. 죽을 거 같아. 여복도 없어. 사장님. 혼자 살아요. 예. 인간복도 없어. 왜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다 뿔 죽어서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근데 누가 이렇게 백시가 중에 조상을 건드렸어? 그 돌아가신 형이요. 아후. 그 돌아가신 전에 그거 조상을 건드려 놓고서 이렇게 다 죽었네. 그죠? 그러고서 형제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지금 다 지금 그지가 돼버렸어? 다 죽었어요. 예. 다행이로 지금 사장님만 살아 있네? 어쩌면 좋아? 이거 빨리 손 쑤셔야 돼? 조상을 빨리 풀어내셔야 돼? 그래야지 사장님이 살고 뭐 좀 풀려? 지금 금전도 딱 막혀버렸잖아. 네. 어떻게 하실라고? 어? 몸은 몸대로 아프고 금전은 금전대로 아프고 사장님 지금 뭐 하다가 지금 딱 멈췄는데? 막혔어 지금 뭐 하다가 막혔다고 사장님 살려면 사장님 톡 가리고 얘기할게 사장님 살려라면 빨리 풀어내셔야 돼 조상을 조상에서 지금 다 뒤집어 놨어 뒤집어졌어 난리가 아냐 꿈으로 받았을 텐데 사장님 꿈으로는 못 받으셨어? 네. 돌아가시면 엄마만 받았을 텐데. 아 그거 받았잖아 그게 보면 꿈으로 보이는 거지 뭐예요. 엄마가 보이는 게 뭔데 조상에서 그렇게 일러주는 건데요 사장님. 남자분이라면 무감각이구나. 세수가 또 막 꾸며보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엄마가 지금 자꾸 나타내는 거 왜 그런 건데. 누군 형이 다 건드려놨잖아 네. 건드려놨고서 지금 형들이 다 죽고 지금 사장님 되는 일이 없잖아. 네. 다 막혀서 네. 조상을 얼른 풀어내셔야 돼 사장님은. 조상에서 다 뒤집어 줬으니까. 근데 뭐 금전이 있어야. 아. 진짜 미치겠다. 그렇다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들어가면 가야죠 엄마. 들어가면 가야죠 엄마. 듣고 가면 가? 말 그대로 그냥 듣고 가면 가실 거야? 예. 저는 다 알았어요 이제. 살 을력도 없어. 그러니까 간다고 우리만 나오는 거야. 살 을력도 없어 사실은 사장님 요즘 살 을력도 없고 우울해. 사람 낙이 없어. 예. 근데 어째 오늘은 그냥 살 을력도 없는데 뭐 하러 보러 왔어 그러면. 아이 지금. 관제가 있어가지고. 다 막혔지 구설에 관제 지금. 응. 근데 지금 짐역을 받은 받을라나. 안 받을라나. 뒤로에 있거든요. 사장님 올해 구설에 관제 그 시비 시비스부도 다 그렇게 꼬여 꼬이게 돼 있어. 아니 저기 작년에 작년 6월 13일 날 범주 걸려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천안에서 1년 6월 받았는데. 여기 대전 항소였어요 그래가지고. 7월 14일 날 가봐야 되거든요. 응. 벌금 물었을 거 아니에요. 벌금 안 물었어요. 벌금 안 물으셨어요? 징역 1년 6월이 나왔어요. 징역이? 예. 아이고 왜 그러셨어. 음주예요. 그러니까 음주를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냐고. 되는 일이 안 되니까 그냥 폼 마시는 거라 그냥 죽. 토끼 살기로. 아이고. 조상에서 다 이렇게 똘똘 뭉쳐놨네 사장님. 응? 되는 일이 없으니까 조상에서 항상 뭉쳤어. 네. 에이구 가서 미끼가 사셔야 되겄네. 얼마나 살. 일 년은 안 살아. 아 그래요? 저 일 년 보고 있거든요. 일 년에서 조금 못 살까 그래. 네. 뭐 돈은 뭐 돈으로 못 떼우니까 목으로 떼우셔야 되겄네. 아 저기 뭐야. 집 아파트 안에 주차장에서. 젊은 애 차를 살짝 그 앞에 살짝 뱉는 게 비척거리는 게 그런 거 같다 신고해가지고 걸리게 됐어. 에이구 정말로. 일곱 번이라. 여태까지 잘 피해다니다가 일곱 번 걸려가지고. 안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가요. 간다고 네. 내 입에서 간다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가요. 에이구. 사장님. 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근데 남자분이니까 하실려나 모르겠어. 그냥 조항이 있죠. 자편먹는 조항.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옆에다가. 깨끗한 밥 공기 있죠. 밥 공기다가 아침만 사장님 밥 먹기 전에 먼저 물을 떠놓으세요. 머리 뿐 물을 떠놓고 도와달라고 빌으세요. 조항 할머니였지. 왜 그러냐면 백시가 중 이렇게 빌든 할머니가 있거든. 아시죠. 천안. 천안이 이렇게 빌든 할머니가 있어. 고기에 물 떠놓고 조항 할머니. 그저 암흑에 역시 아주 사월하고 십 암흑에 좀 살려주세요. 빌으셔. 사장님이 얼마만큼 애절하게 빌면 안 갈 것이고 애절하게 빌면 갈 것이고 그래요 안 빌면 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살려달라고. 조상에 치고 조항 할머니에 치고 내내 조항 할머니도 내내 내 조상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빌어보세요. 사장님이 내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내가 그 방법을 읽는데 남자인데도 내가 그거를 일러드리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죽은 형이 왜 그거를 건드려놓고 죽어. 아니 저기 뭐야 그냥 가만히 잘 있는 묘를. 이제 자기 때나 산소를 찾아가지 그 후 때는 이제 산소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저기에서. 다. 하여 쳤어. 다 파서 다 태웠어요. 그거 왜 그리고 산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적어라.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디 형이 한다는 걸 뭐 그 말일 수가 있나. 그렇지 그걸 왜 했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막말돼서 이렇게 선생님들 찾아서 모당집을 가든지 선생님을 찾아서 물어보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저기 뭐야. 법당 모셨던 그 신랑 그 사람 데리고 갔었어요. 아이고. 돌파리를. 네 그 부당도 돌파리가. 내 입에서 그런다 돌파리를. 돌파리를 데리고 가서 뭔. 저기한다고 그러니깐 그렇게 다 식구들이 나 자빠요 괜히 그래서 있는 선생님들 부당 선생님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아이고 답은 그겁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답은 그거예요 그냥 조항에다가 물 떨고 조항 할머니도 내내 내 두상이에요 애절하게.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애절하게 빌으셔. 선생님은 깨끗하게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샤워를 하고 물 떠놓고 빌으셔 먼저 조항 할머니 제발 암흑의 자손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빌으셔. 네. 아침마다 그 아침마다 물 버리고 새로 뜨고 물 버리고 새로 뜨고 그렇게 애절하게 빌어보시 한 번. 그러면 저기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떠는 네 하루에 한 번씩이요. 이제 그렇게 빌어놓고 그 물을 버리나요 아니요 내일 아침에. 아침에 버리고 다시 받고. 그렇죠. 혼자 사시죠 네. 그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 네 그 애절하게 한번 해보셔. 해보시면 백일 동안 그거를 해보시면. 뭔가는 틀려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라니까 그거라도 일러들이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내 조상은. 나를 도와줘요. 응. 도와주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셔. 죽을 마음으로 먹고 그냥 그렇게 한 번 빌어보세요 너무 안쓰러우니까 내가 일러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몸 사리셔 술 절대 드시 마시고 사장님 술 먹으면 죽어. 끊으세요. 알았죠 네. 더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이분. 동생은 좀 일을 폐차는 언제쯤 되나 알았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이분은. 이분은 식구가 있다라면 이분은 막말다 해서 좀 속옷 갖다가 우리나라 일을 하고 풀어내면 분명히 털 털 털 털 하고 일어날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 상태를 놔둔다라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밑다리 걸리든지 좀 좀 밑다리 걸릴 것 같아요. 일어나긴 일어나. 예. 한 번 뇌절종을 이렇게 맞으면 좀 힘들어요. 이렇게 일어나도 이거 활동하기inker. 이게 내추럴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내추럴 이게. 힘들어요. 조금 이렇게 뭐랄까 거동하기가 조금 적하죠 그러니까. 또 또 내추럴 맞으면 또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두 분이 의지하고 사신 것 같은데 친구처럼 그쵸? 한번 면회를 가셔서 어느 정도 괜찮으시면 한번 풀어내라고 얘기하셔 더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